수협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4주차 문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점수는 잘 맞으셨네요 딱 틀려야 될 건 틀리고 음 맞아야 될 건 맞고 잘하셨어요 딱 이렇게만 하시면 돼 실제 시험장 가서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4주차 문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연된 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을 한다 누구한테 보내라 연된 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누구한테 보내라 아니죠 대표자한테 보내라 대표자가 없으면 명의인에게 보내라 아시겠죠 다만 그 서류가 어떤 서류라면 고지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라면 이때 한해서만 누구에게 각자에게 다 보내십시오 네 그래서 연된 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을 할 때는 원래는 대표자 한 명한테만 보내면 돼요 하지만은 고지 독촉 딱 두 개의 서류에 한해서만 누구한테 보낸다 각자에게 왜냐면 체납을 했을 때 재산상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납부기한이 납부기한을 판단을 할 때 납부기한을 판단할 때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납기가 그렇죠 7일 이내에 뭐 했을 때 도래했을 때 7일 이내에 도래하거나 두 번째는요 이미 납기가 지난 후에 서류가 도달을 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서류를 받았는데 납기 자체가 그러니까 납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고지나 독촉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딱 받아봤더니 납기가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냥요 14일 연장을 해주는 거죠 이미 자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기가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 역시나 며칠 14일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1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며칠이내 7일 이내에 도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관리인이 있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라 관리인에게 보내라 네 이때는 고지든 독촉이든 상관없어요 관리인이 있으면 무조건 누구한테 보낸다 관리인한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자 우리 교부송달이라고 지금 나와있네요 자 교부송달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다 송달할 장소에 가서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한테 주는 게 뭐다 교부송달이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자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대요 즉 다시 말해서 서류송달의 효력이죠 자 우리가 서류가 송달이 됐을 때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도달할 때 그래서 보통 도달주의라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서류를 받은 사람이 아 이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도달주의인데 자 앞에 봤더니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무슨 송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시송달 사유가 되는 거죠 공시송달은 그 사람이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고하고 나면 며칠이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그냥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공시송달에서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게시판이라든지 관보라든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걸 말해요 또는 정보통신망에다가 게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보통신망에다가 게재할 때는 반드시 뭐해라 다른 방법을 함께 써라 거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어요 2번은 자 2번 일단 보죠 자 일단 보니까 문제에서는 분명히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봤더니 제척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제척기간은 몇 년 5년 7년 10년 자 그래서 10년은 어떤 경우 사기나 부정 7년은 무신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기부정 나와 있네요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뭘 물어봤어요 그렇죠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 세금은요 그렇죠 그렇죠 납세무 성립일부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부가권을 말합니다 부가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결정이나 경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왜 신고납부기한까지는 납세자한테 주어진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돼요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은 언제부터 그렇죠 납세무가 성립되면 바로 정부가 결정을 해주죠 그런데 봤더니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면 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 납세무 성립일이 돼야 되는 거죠 납세무 성립일 그런데 앞에가 뭐라고 지금 단서가 붙었어요 신고한다고 붙었죠 자 문제는 종부세는 처음부터 신고하는 세금이 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미 정부가 결정을 해놔야 돼요 해놓은 상태에서 그 결정된 금액이 고지서로 오죠 그 상태에서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신고를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제척기간 계산일은 언제다 납세무 성립일이다 그 다음에 3, 4, 5번은 전부 다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봤더니 3번을 보니까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사유예요 아니죠 정지 사유죠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정지죠 중단일 때는 뭐라고 나와요 새로 진행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새로 진행한다 그러면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정지 사유가 돼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고지라고 돼 있어요 고지는 무슨 사유예요 중단 사유죠 중단 사유 그쵸 그쵸 고지는 청구권이죠 고지서는 청구권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징수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했다 징수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되는 거죠 중단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요 진행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그냥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가야죠 새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사유가 나왔을 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역시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데요 무슨 사유예요 정지 사유죠 정지 근데 앞에 보니까요 분할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면 정지 맞아요 맞죠 자 분할 납부 기간 중에는 고지사나 독촉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 기간만 잠시 멈추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이미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기간동안만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히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틀렸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자 사회행위 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시호는 어떻게 된다 정지된다 정지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고지서 등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잠시 멈추는 거죠 자 문제는 그게 뭐가 됐을 때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취하가 되면은 그 정지효력은요 없어야죠 사라져야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지금 제척기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만약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소멸시효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냐 5년입니다 다만 지방세로서 5천만 원 국세는 5억 원 이상이 되면 그때는요 10년으로 가는 거죠 자 그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 문제 진행되지 아니한다 새로 진행한다 요 두 가지 용어를 정확히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새로 진행하려면 그 전에 진행됐던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는 게 중단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기간 동안만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는 사라진다 유지된다 유지된다 유지되고 잠시 멈추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2번에 봤더니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종합부동산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산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적게 신고를 했거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는 나옵니다 근데 무슨 가산세가 없어요 무신고가 없는 거죠 무신고가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납부지형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얼마 300만원 미만이면 틀렸죠 300만원이 아니라 그렇죠 국세니까 얼마 150만원입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전까지는 1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50만원 참고로 지방세는 45만원입니다 40만원이 아니고 45만원 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아니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맞췄대 이걸 아 5번 그렇죠 자 5번을 봤더니 50% 가산세가 나오는지를 물어봤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요 사기나 부정 나왔네요 사기나 부정은요 40%짜리죠 50%짜리는 없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 법령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했지만 다른 과세 처분을 했다 즉 내가 법제처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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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거기에 맞춰서 신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한거죠 내 잘못이다 아니다 아닌거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이해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건 뭐 우리 그 문제죠 그 기출문제 아 기출문제가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거 모의고사를 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럼 뭐죠 자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게 뭐예요 그렇죠 자 소득세로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었을 때 자 채권 매각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채권이 매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뭐예요 매각비용입니다 매각비용이죠 두 번째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든지 그렇죠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든지 3개월 징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당해세죠 당해세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반 조세가 가져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러한 피담보책권이 가져가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나머지 임금채권이 가져가죠 나머지 임금채권 그러니까 최종 3개월 징금이거나 3년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역시 세금이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공과금이 가져갑니다 공과금이나 기타채권 자 그랬을 때 날짜 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여기죠 날짜 순에 따라서 자 그러면 소득세는 지금 여기에서 당의 세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소득세가 4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요 7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소득세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저당권하고 싸워야 되네요 자 저당권하고 지금 소득세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일자가 몇일?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당권은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5번에가 그럼 저당권 얼마? 1000만원은 일단 1000만원은 일단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봤더니 자 소득세가 법정기일이 언제예요? 아니요 글자로 글자로 말하면 법정기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과세기간이 언제? 그렇죠 소득세 법정기일은 신고일입니다 신고를 했으면 근데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그래야 되죠 법정기일은 즉 다시 말해서 법정기일은 채권자인 정부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아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자 소득세는 뭐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를 했으면 알겠죠? 근데 신고를 안 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냈으면 언제? 발송일 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건 없겠네요 근데 고지서가 갔네요 언제? 5월 30일 날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5월 30일이 법정기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네요 그러면 소득세가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렇잖아요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근데 소득세가 당의 세였다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소득세는 당의 세가 아니잖아요 원칙이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소득세 얼마? 5천만원 소득세 지금 5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자 강제징수비니까 여기에 들어오겠네 500만원 강제징수비니까 그 다음에 임금채권이 나와 있는데 최우선 임금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국세 우선에서 변제되는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고 여기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그냥 뭐에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국세 우선한다 즉 소득세 우선한다가 아니라 국세 우선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국세 우선하려면 여기에도 우선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천만원을 자 그러면은 현재 매각 금액은 얼마? 매각 금액은 5천입니다 자 5천에서 5백만원 빼고 그 다음에 2천만원 빼고 그 다음에 천만원 빼고 얼마 남아요? 1,500 남죠? 그러니까 소득세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 1,500이죠 소득세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두 번째는 당의 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지 아셔야 돼요 소득세는 당의 세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는 법정 길이 언제냐 당의 세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슨 날짜를 알아야 돼요? 법정 길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정 길하고 싸워서요 누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길이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신고했으면 언제 그 신고에 고지서 받았으면 발송일 거기까지 같이 정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